1 1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더쇼 트위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집계 점수입니다 K-Wheel이 앞서고 있고요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FT 아일랜드가 조금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FT 아일랜드가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사전집계와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4월 첫째 주 더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FT 아일랜드 축하합니다 한국과 중국 편의 직접 뽑은 더쇼 트위스 FT 아일랜드 분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드디어 저희 FT 아일랜드가 저희 음악과 저희가 쓴 글로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저희 FT 아일랜드의 음악을 알릴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 저희 프리맞는 마음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까 앵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죠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건 생방송사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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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ture 이 작품은 우리의 작품 안의 정성사쇼 우리의 조화를 할 수 있음 정성사쇼 》 당연히 정성사쇼 저의 악성사쇼 무력한 현실 속에 창해지는 나의 외침이 거짓이란 세상 속에 무의미한 일일 뿐 Come on! Sing your love!